분실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해 화제가 된 학생들이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. 제주도교육청은 분실 카드를 찾는 데 도움을 준 제주여고 정영채, 제주중앙여고 조서원 학생에게 교육감 표창상을 주여했습니다. 이 학생들은 지난달 19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기 위해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한 뒤 직원에게 카드와 함께 300원을 건네며 카드 주인이 오면 전해달라고 당부한 것이 알려져 경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.